다나와 보케블러리! 펌프 압력 커피 머신에서 커피를 추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압력을 펌프 압력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커피의 추출 압력은 9바 정도이며 추출 압력이 높거나 낮으면 커피의 맛이 떨어지게 되므로 15바 이상의 균일하고 규칙적인 펌프 압력 유지가 중요합니다. 보통 고가의 제품일수록 펌프 압력이 균일하고 규칙적인 편이라 이상적인 추출 압력을 만들어내는 데 유리합니다. 다나와 보케블러리!